전라남도 교육청이 디지털과 AI를 활용한 교육의 인프라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이를 위한 인력 확충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에 맞춰 정보와 AI 교육이 확대되고 있지만 올해 전남의 정보 컴퓨터 분야 장학사, 연구사 인력은 한 명도 충원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 의회 이재태 의원은 정보교사와 정보 관련 장학사와 연구사를 별도로 배치해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